영양군이 인구 대비 100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022년 12월 기준 영양군의 100세 이상 노인은 13명으로 인구 10만 명 비율로 환산하면 81.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. 영양군은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쌀, 부식비 등을 지원해 노인들이 모여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요가, 노래교실 등의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 100세 시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